네, 버닝썬. 어제 저도 이 토픽 보고서 검색어로 계속 뜨더라고요. 전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강남클럽 이름입니다. 여기서 두 달 전 일어난 폭행시비가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관심이 커진 건 빅뱅의 멤버 승리가 최근까지 이 클럽의 이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을 좀 요약해보면 CCTV가 공개됐는데 클럽 앞에서 클럽의 어떤 직원이 누군가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은 폭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폭행을 당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서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SNS에 글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클럽 직원은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 김 씨가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벌였던 거고 성추행도 했다. 끌고 나오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어쨌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 피해자는 VIP 고객들이 마약 성분을 술에 탄 다음에 여성을 성폭행한 내용을 본인이 제보받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해당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달라. 이런 청와대 청완글에 어제 하루 만에 15만 명 이상이 지금 동참한 상황입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 인기 연예인이 최근까지 이사로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말씀하셨던 마약성 어떤 약품 이런 것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단어들이 자극적인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SNS상에 지금 흔히 말하는 증권과 정보지, 시라시들이 막 돌면서 이야기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군요. 청와대 청완글까지 올라오고 15만 명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청와대 청완글까지 올라오고 15만 명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는